와아! 오! 오늘 관광학의 조케들이 달만한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좋은데 갑시다 와! 구름 사이로 가게? 구름 사이로 가자. 그렇지. 아뇨, 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이것을 담아야지. 바람이 지금 새서. 저거지 막 출렁거리더라. 바람이 너무 새서 지금 비가 와서 바람이 갑자기 세졌거든요. 어? 네. 동행기도 되게. 귀여워. 귀여워, 바람이. 아이고, 오늘따라 비는 왜 오냐? 오늘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세서 오늘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어떨걸에게. 우리 막 기대해고 하시디게. 아이고. 아이고, 법은 막 그냥 도전을 해보지 않으신데 어떤 걸 끊이기에 좋게야. 너무 가벼운 사람은 안될까? 하하하하 했으면 뭐 좀 특이하게 날아가고 싶고 좀 막 그냥 내려올 때는 막 손을 해서 날아도 된댄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싶었고 새같이 그냥 싹 떠가지고 싹 날아보진 이신데요. 기대에 어긋나가지고 못 탔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타겠지. 집 라인 못 탄 게 제일 좀 아쉬워요. 어디 뭐 탈만한 거 있어 또? 여기 위에 바로 썰매 타는 거 있으니까요. 네. 장기 풀고 썰매 한번 볼게요. 이거 풀어. 조퀘야 이거 풀어보라. 좋다고 말아비지? 네. 아쉽죠? 아쉽죠? 아쉽죠게. 썰매도 재밌으셨네요. 네. 일단은 저기 올라가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건데 이거 갖고 올라간다고? 네. 자동으로 그냥 내려오게 된구나. 다리만 들고. 올라가야지. 아들, 딸, 손자들아 나 이거. 이거 보고 썰매 타고 있다. 잘 보고 오라이. 늙어도 이거 탈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타고 있어. 사랑한다. 손자. 밀어요? 네. 한솔아 할머니 썰매 탄다. 우와 신난다. 금방 출발? 오케이. 오케이. 우와우. 우와우. 와아. 우와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우의으어어!!! 아하! 아하... 우아아으아! 민상아!!! 핀이야 이하니!!! 현상아 나의 낳았나 할부니 쏠밍 탄다 잘 보라 출발 있긴 ele 신난다 이거 있잖아 너무 추는 양이 찬데 나른한 햇살에 토요일 오후 포근한 내 품에 아니 이게 진짜로 폭우도 좋고 정망도 좋고 좋다게 우리 바닥도 버렸죠 영헌 때 물질 허위니 기분이 어떤 사실인지 몰라 무슨 말로 하나 안 들으시도 걸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무사히 놈이니 우리가 아프잖아 아파그네 헌 때에 이제 전나가 아이 드신 놈이 여보세요 아이고 나 아파 절대 경호하지 마라 나는 아이고 아이고 여기 죽어가도 죽어가는 척은 아니거든 결민이 아이들이 아픈 건 몰라 근데 우리 조금씩 먹은 게 3천날에 그냥 아파 아파하나니 절약이 아프니까 아픈 건 몰랐네 뭐라 이제 외양원에 가서 우리 보호사 6천 5시 하다가 기덕에 성원은 검사 안 하시지 친남매 나도 이 아이고 소리 한 번 안 했나 사아집가라 내려가라 아아가 돼지 아아 저거 좀 하는 거구나 아아아아 으 으 으 거의 가정 전부 때 거많이 봉쇄 쟤 그렇고 그냥 여기 없더라구 여백간에 뭐로 시치느냐 해 그거 자라 자라 맛있는 음식이 배달과 수다. 네. 맛있네요, 맛있네요. 예, 성인. 아이스크림 녹으니까. 약간 커피. 이거 커피야? 네. 응. 아이고, 아니 먹으려고 저 좀 먹고. 아이고, 설탕국도 먹어 난 입에 먹지.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줘. 아이고, 영이 높이 뭐 먹는 거로구나. 바닷목에 같은 거 뭐지? 맛있네요. 맛있네요. 맛 좋아? 응. 습슬, 답술. 아, 습슬, 답술이. 아보카도 맛있네. 습슬, 답술이. 지금 관광객 두께처럼 지내고 있는데 어떠세요? 아이고, 너무 좋아. 이 바당에 한 3년을 나가 유지를 했다는 거 아니냐. 여기 와서? 아니. 이디 말이냐게. 바당에. 대신을 더 얻어 놓고 갈 게 아니지. 저건. 저건 먼바당에도 감히 있입니까? 전복에 온 걸로. 아, 먼바당에 미시겠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것도 어느 정도 홍계가 있죠게. 아마도 일로 이사이에도 전복이 경 하정에도 하지 않아요. 여드로. 그냥 한 연한 뭉게이시까? 자연산하고. 여기 어쩌다. 그럼 하영은 어서. 자연산하고 또. 자연산이죠. 이삼신. 그래도 자연산 같은 것도 있긴. 그러면 자연산이라. 아따. 바당에. 여기 시작. 네. 서버를 하잖아요. 모르겠지. 고맙습니다. 뭐 멀리 갔지. 아니. 스무건쪽. 스무건쪽인게. 거의 다 왔습니다. 거기는 걷는 데 아니에요. 걷는 데도 있고. 갔길도. 고맙습니다. 자기 당시. 한국의 가방을 즐기고. 호연의 동기. 하다. 위에 박성문 안정수관을 보면. 한입 다섯. 완성줄 알았나? 아니. 저기 그림에. 그곳 부화 풍기. 내부 드라이브. 저 équipe 왐신계. 여기 VR이라고 가상현실 체험하는 거고요. 안경끼면서 이렇게 타는 곳입니다. 안경을 타고 내는 거 처음 와보나 몰라. 그냥 그거 끼면 어떤 화면이 막 크게 보이는 거랑 가깝게 보이는 거랑. 그냥 보이는 거고요. 가상으로 현실을 체험하는 거니까요. 한번 이용해보시겠어요? 저 조카들도 어디 가는 거 같지? 너네도 여기 구령을 감시냐. 아이고야, 이런 거 다 잊고. 아이고야, 이런 거 다 잊고. 아이고야, 이런 거 다 잊고. 조그나게. 이거 다 타는 건가? 이거 최진 시장 회원에 보는 거 닮은 거. 아, 이게 안경 써가지고. 조금씩 한 번에 쫙혀게. 우리 한 번 체험해 보게 해 봤어. 야, 성님. 저 젊은 조카들 타는 거 우리도 한 번 해 보게.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게 뭐 하는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마음이 조금 으쓱도 하고. 무슨, 어디 무슨 도살장 고치로. 야, 조카들아 너네 막 이런 거 있으냐? 이거 타봤으냐? 네. 좋아하냐? 네. 재미있어요. 조카들은 어떤 거 탄? 저는 여기서는 안 타봤어요. 여기서는 안 타보고? 언제 탈 거라. 아, 저요? 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니까 일단 저기 성산일수로 구경하는 거 조금만 더 이용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좋겠다랑 갈 거. 네, 네. 저기 한 번. 여기가 성산일수로 구경하는 데니까요. 자리 앞에서는 허리 쪽에서 안전벨트 착용해 주세요. 허리 옆에 안전벨트 있으세요. 이거는 눈에다 착용해 주시면 되세요. Bullying 앞에 봐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오하우. 오하우. 와! 좋다. 와. 와 성산 일칠봉이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이야 너무 좋다 다려도 매일 섬이 그냥 막 막기 쉽게 야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깨끗하냐 와 언니 너무 좋다 우와 엄마야 엄마야 주상절벽 주상절벽인데 이거는 중문 저 석다리에 있어 이거 주상절벽 대포 이게 절벽 나무 절벽에다가 빠져들엄지 빠져들엄성 완전히 빠져들엄성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 느끼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합격해 세상은 요지경이야 정말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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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경 쏘옥이다 다 끝나버려? 아니야 어 벌써 이거 언니 조금 우선 비도 하고 전부 다 구경이 제일 좋아 언니 네가 하자라면 좋다 안경 좀 끼고 왔던가? 안경 좀 끼고 왔던가? 야, 일출봉이다 일출봉이 이거 안 봐봤지? 이쪽에야 네, 저 여기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 여기는 성산보 쪽이라이 성산보이 외돌기네 이건 외돌기라이 외돌기라고 돌이 하나 있잖아 그거 외돌기라고 해 그렇지 외돌기 행한다고 해 이거 봐라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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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하하하 이럴 수가 이 하하하하 야, 이럴 수가 있으냐 이거 하하하하 오오오오오오 가함더 이 함더 아니? 네 저 함덩 아이고 이야 이거 진짜 이건 뭐 어디 겁나기라 타보니까 이야 이럴 수가 있으냐 이거 이야 그 일출봉 위에도 우리가 안 봐봤는데 그 넓은 일출봉 꼭대기도 다 보고게 기현아 이거 못 잊을 것 같아 아이고 진짜 구경도 그런 구경이 없다 잘도 진짜 아유 잘도 좋아 수리디서 이야 잘도 재미절하게 우리 롤러코스터 타보게 바로 뒤에 뒤에 안 타봤지만 타보게 옛날말로 청룡열차 청룡열차 일부러 궁룡있다 원님 내가 군단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문 와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와주세요. 네. många 4 ну 아이고 좋다. 엄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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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찻길 타는 거 두 번 다시는 타지 않을 거. 이거 완전히 봉숙이는 나 손을 꽉 잡아가지고 막 그냥 이거를 놓지를 않는 거라.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마 동산으로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아이고. 막 내가 떨어질 것 닮아 그냥. 두 번 다시 그걸 못 타카라고. 또 몰랐으니까 탔죠. 알면 못 타. 두 번짜리 두 번은 못. 다 왔어. 우와. 우와. 이야. 정말로 이거. 운이 대단하게 탔다. 우와. 우와. 아이고. 아까. 하늘나라 갔다 와서. 하늘나라 진짜. 아이고 재밌어. 하아. 오래간만에 다시인데 두 번 다시는 타지 못 오케. 하하하하.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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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슬슬 슬슬 슬슬. 저 입신 사람. 야. 야. 저 어디 파도 찍어보게 파도. 여기 여기 여기. 하이구. 하하하하. 아이고 멋지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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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젊은 세대로 돌아간 거 같고. 조카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오늘은 좋은 구경 많이 하고 많이 체험했다. 이때까지 우리가 방송을 두 번 했지만 이번이가 제일 잘한 것 같아. 안 타본 기찻길이니 뭐니 아이고 나 그거 생각하면 좀 아슬아슬하지만 오늘은 면제를 잘 한 것 합시다. 젊은 기분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오늘은 정말 완전 대박나는 날 너무 좋아. 하나 둘 파이팅! 이것도 오케이 사이니 안 떨어져 혹시. 우리가 있는지 그냥. 우린 바라준다면. 우린 안 해도 젊다이. 꽃이 다 누려. 우리 뒤에 다. 막 소리 좀. 네가 가는 거. 그렇지. 나는 다음에 그냥 정해 Monica, 어이게 trailership. 인説식. кра我们 하겠습니다. 나이스하 lazım.